자,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. 끝번호 5284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. 저는 경남 김해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. 답심리 파크자이를 보유하고 있고, 또 투자 목적으로 창원, 파룡동, 힐스테이트, 아티움시티 분양권을 매수를 했는데요.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 게 나을지, 아니면 매도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.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. 아무래도 이 답심리 파크자이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아요. 보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망 체크해볼게요. 대표님. 네,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창룡동 힐스테이트 분양권을 어떻게 보유하는 게 낫겠느냐 부분 자체로 지금 제가 판단이 들고요. 그렇게 지도를 열어놨는데, 보시는 대로 이 창원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분양권을 매수했을 때의 어떤 금액과 또 시기 부분 자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좀 아쉬운 부분 자체가 있지만 본 창원 같은 경우에, 창원 같은 경우에는 침체기를 겪다가 향후 지금 시기에서는 약간 좀 상승세를 겪고 있는 지역이 맞아요. 그런데 지금 이 분양권을 매수한 시점 자체가, 시점 자체가 어느 시점인지 현재 지금 금액대는 올라가고 분양권 자체가 4억 9천, 그리고 4억 7천 등등 해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억 5천 대의 분양된 아파트인데 본 분양권들 자체가 그 이상으로 지금 거래가 다 있고 있는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고요. 일단은 지금 1132세대 주변을 보게 되게 되면 물류에 의한 어떤 역이지만 신창원 역, 주변의 창원 버스 종합 터미널 그리고 편의시설 부분 자체가 다 들어가 있는 메인 부분 자체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나눠봐야 되냐면 이 분양권을 이 지역은 비조정지역이에요. 비규제 지역이죠. 그리고 조정지역. 분양권에 대해서, 분양권에 대해서 기간에 상관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단일세율 50%입니다. 50%. 그런데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50%, 2년 미만 40%, 2년에서 취득 등기할 때까지는 기본세율로 갑니다. 올 20년 4월 입주 예정이에요. 만약에 본 아파트를 분양권 자체를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하게 되면 저는 살포시 매도를 한번 고려해보셔라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 자체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 2년 이상 부분 자체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들, 특히 지방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입주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하셔서 2년 정도 보유하신 다음에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.